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부자의 비밀로트라는 책입니다. 후카노 야스이코지음, 홍성민 옹김, 베텔스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이 모이는 40가지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돈 같은 건 안 모을 거야 하고 포기하기 전에요. 돈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저축하는 습관이 생기고요. 이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혜와 요령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축은 왜 하는 것일까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축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재미있는 것을 위해서는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해서 돈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돈을 모으는 데는요.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현실화할 수 있는 꿈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설레는 마음으로 착착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축의 본래 의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입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실력 경쟁 사회에서 해직 후보에 들지 않고 행복한 노고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이러한 자기 개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자기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입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기력과 체력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건데요. 부정적인 사고를 우선 날려버려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면요.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해야 하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일도 돈도 따라붙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약 절약하는데요. 자잘한 절약보다는요. 생활을 좀 더 간소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로 절약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길게 보면 분명히 티끌 모아 태산이 되겠지만요. 당장은 애써 참고 노력했는데 수고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느낌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지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생활하는 데 불필요한 지출은요.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과치관에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요.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습관을 고치고 정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경영한다는 발상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적어도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가계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해 가다 보면요. 가계의 약점이나 결점이 확실하게 숫자로 보입니다. 가정을 회사라고 생각하면요. 가계의 수입은 회사의 매상이 되고요. 지출은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축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회사가 매년 결산을 하듯이 가계도 매년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요. 의식하면서 가계를 운영해 가다 보면요.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를 기록하는 것은요. 가계 관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저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가 하는 기록은요.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일 뿐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한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효과가 없는 것에는요.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낮다면요. 사용이나 소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은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소중하게 쓰면 쓸수록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취미활동을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데요. 즐거움이 없으면 돈을 모을 의욕도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용돈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돈을 줄이려고 생활의 즐거움까지 없애버린다면요.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위해 용돈을 줄이긴 해도 자기가 정말로 즐기는 것은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줄어든 용돈은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만 써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간대우기 정도의 취미는 가차없이 잘라내고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돈을 쓰고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꼭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많다는 것은요. 분명 저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만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보통 늘어난 수입만큼 저축을 하자라는 생각은요. 쉽게 들지 않습니다. 돈이란 있으면요. 쓰게 마련이기 때문에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요. 그만큼 지출도 많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얼마 늘면 그때 저축을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요. 저축을 하지 않은 리스크는 점점 커집니다. 또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돈은 모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하는 목표와 꿈을 확실하게 갖고서 지금부터 착착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생각할 때야말로 자기의 생활 방식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삶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그것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인생과 돈의 관계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며 돈의 사용법과 저축법을 얼마나 공리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은요. 나중에라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